어느 날 초나라 장황이 긴급히 태자를 불러들였습니다.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비가 내려 태자는 수레를 탄 채 궁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죠. 하지만 초나라 법에는 내 궁 안까지 수레를 타고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. 퇴자가 끝내 들어가려고 우기자 관리는 아예 수레를 부숴버렸습니다. 태자는 다음에 왕이 될 사람입니다. 자존심이 상한 퇴자는 아버지인 장황을 찾아갑니다. 그야말로 정말 모범이다 그런 이야기죠. 그리고 이것은 여러 분이 전 한 단체가 한의 기회가 많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 한 단체는 것이 하나님의 단체로 교체님의 단체로 대상자의 교체으로 제한 체력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알수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자체로 대상자의 단체로 대상자의 성장은 가장 큰 단체로 대상자의 단체로 대상자의 성장입니다. 자기의 단체로 대상자의 일을 지en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 법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평등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. 계급이나 존귀, 신소, 재산 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면 누구도 법을 지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.